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건데, 경찰이 그동안 쭉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걸 검찰에 넘긴 겁니다. 서울경찰청이 이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 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이 역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또 가해자가 요청해서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초구 자택 인근 택시 안에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택시기사는 이전 차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은 후에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서초경찰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기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담당 수사관이었던 A 경사가 당초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영상을 열람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경사는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의 12월 19일 최초 언론 보도 이후에 진상 파악을 한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그리고 형사팀장과 사건 담당자도 이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고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종결 시까지 사건 내용을 서울청 수사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는 휴대전화와 PC 등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에 있어서 내 외부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전 차관과 서장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통화 내역을 8천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이전 차관 출석 인정 조율을 위해서 A 경사와 통화한 내역 외에는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전 차관과의 통화 상대 중에 서장 이하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사람은 없었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통화했던 상대방 또한 가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경위와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 가운데 A 경위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장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 위반 그리고 부적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서울 등의 책임을 물어서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용구 전 차관과 택시기사 등 모두 91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12대, PC 17대, 그리고 서초수 폐쇄해로 TV 등 포렌식과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용구 차관에 대한 수사 결과도 근 7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이용구 차관은 이렇게 범죄 피의자로서 법무부 차관으로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조선일보가 단독을 보도했는데 아마 언론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용구 차관은 지금도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 사건을 숨겨놓고 뭉개놓고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않았더라면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그렇게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그리고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등 받고 있는 혐의를 다 묻어놓고 그렇게 처신했고 아마 지금쯤은 대선 후보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고 감시해야 되고 이렇게 추적해서 비판하고 보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용구 차관 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 또 검찰도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성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법체계 또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누가 믿겠나 법 집행기관에서 수뇌부가 이렇게 줄줄이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문재인이 바라던 공정한 사유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기소를 통해서 이용구 차관 그동안 부인해왔고 또 아니다 모른다 해왔지만 결국은 검찰에 기소하게 됐다. 검찰에 기소 넘겼는데 검찰도 이제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아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초유의 이렇게 검찰 또는 법무부 간부들이 이렇게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동안 수장으로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줬고 그야말로 문재인 말대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